안녕하세요. K-POPTV입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눈과 기사로 잡는 라이브 퍼포먼스와 눈부신 비주얼로 인도네시아를 홀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7일 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후코페디아 12주년 스페셜 원스 인도네시아 벨랑화 TV쇼에 출연해 인터뷰부터 버터 무대까지 다채로운 시간을 선보였습니다. 방탄소년단 정국 인도네시아 홀린 퍼펙트 라이브 퍼포먼스 이날 정국은 풍성한 성량이 돋보이는 청량한 보이스로 비트만 깔린 도입부를 가득 채워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정국은 정확한 음정과 그루브한 팝 보컬을 바탕으로 단단한 보컬의 시원시원한 가창력을 뽐내며 스무스한 버터처럼 귀를 녹이는 퍼펙트한 라이브를 선사했습니다. 또 정국은 유연한 웨이브부터 스피드하고 절도있는 몸놀림으로 완벽한 턴, 몸을 튕겨주는 안무 등 환상적인 댄스를 보여줬고 특유 리듬감은 흥을 더욱 돋구었습니다. 댄스 브레이크에서 정국은 파워풀한 힘과 강약 조절이 살아있는 강렬한 댄스 무빙으로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정국은 안무와 가사에 따라 입술을 살짝 깨물고 눈웃음, 위소 웃, 윙크 등 엣지 있는 표정과 자신만의 스웩은 엄치는 제스처, 애드릭 코러스까지 눈과 귀를 호강케 하는 무대신의 면모로 공연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정국은 레몬 컬러의 재킷과 연한 청바지를 입고 통통 튀는 상큼 미소년 매력을 한거 발산했습니다. 정국은 앞머리로 이마를 덮은 헤어스타일의 까맣고 동그란 눈, 햇살보다 빛나는 피부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최강 동안 미남자태도 뽐내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은 라이브댄스 퍼펙트 무대 천재, 우리 정국이 멋살월질, 눈웃음, 윙크 사랑스러워 사르르 녹아, 정국표 상큼버터 무대신강님, 성냥쩌렁 딕션 끝장, 도입부 장인, 대체불가한 정국의 무대력, 도입부 음정받자 발음갑격, 라이브의 귀호강 비주얼의 눈정화, 정국아 cd 좀 그만 씹어먹어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이날 정국은 방탄소년단을 알아가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곡은 이라는 질문에 쩌러를 꼽아 눈길을 모았습니다. 정국은 쩌러를 선택한 이유로 시작의 응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환영하는 의미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